안녕하세요. 있어보이는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있어빌리티 채널입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어떤 축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천차만별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키감을 구성하는 것을 크게 세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입력시의 물리적인 느낌 가장 크게 느껴지는 첫인상이죠. 찰칵찰칵하고 눌리는 클리키함 서걱서걱하고 눌리는 택타일함 벌리는 느낌 없이 쑥쑥 들어가는 리니어함 등으로 한글로는 설명이 잘 안되지만 누를 때의 느낌이 기계식 키보드의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키압 키를 누를 때 필요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가벼운 것은 35g에서부터 무거운 것은 60g 이상인 축도 있어요. 키압이 가벼우면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키가 입력이 되고 그만큼 민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만큼 오타가 날 가능성도 생기지만 오래 사용해도 피로감을 덜 줄 수도 있죠. 우리가 기계식 키보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찰칵찰칵하는 체리 청축의 키압이 50g이고 체리 적축의 키압이 45g입니다. 셋째, 키 입력 지점 키압과 유사한 듯 다른 것이 이 키 입력 지점이에요. 키를 누를 때 입력 반응이 일어나는 지점을 말하는데 1.5mm에서 2.0mm 사이의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1.2mm는 아주 얕은 편이라 바로 반응하고 2.0mm는 조금 더 깊이 눌러야 키가 반응을 합니다. 최근에 게이빙 키보드들이 많이 나오면서 체리에서 나온 스피드 은축이나 레이저의 일부 키보드들은 1.2mm의 입력 지점을 갖는 제품들도 있어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소가 기계식 키보드의 키감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취향이 너무나 다양해지면서 기계식 키보드들도 발맞춰 다양한 종류의 축을 출시하는 것뿐 아니라 한 개의 스위치에서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키보드들도 개발되고 있어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 세 가지 요소 중 키 입력 지점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제품이에요. 레이저 헌트맨 V2 아날로그입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헌트맨 V2 아날로그는 키감을 청축을 적축처럼 바꿔주는 키보드는 아니에요. 키압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로지 키 입력 지점만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따라서 생각보다 키보드의 느낌이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디자인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레이저 헌트맨 V2 아날로그는 풀사이즈 키보드에요. 가격도 무려 35만원입니다. 레이저의 대표 키보드 시리즈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헌트맨 시리즈, 하나는 블랙위도우 시리즈입니다. 헌트맨 시리즈는 레이저의 가장 플래그십 모델로 가격 빡, LED 빡, 신기술 빡 아직은 전부 다 유선이에요. 블랙위도우 같은 경우는 가격도 조금 더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긴 그렇죠. 헌트맨보다 조금 더 합리적이고 거기에 무선이 지원이 돼서 블루투스나 RF 2.4GHz, USB 동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조금 더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그런 키보드들이 블랙위도우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박스 크기부터 남다른 분해를 자랑합니다. 박스를 열면 제품이 보이고 어? 요거는 무선 리시보인가? 아, USB-C2 A 젠더입니다. 이 잠시나마 무선이 되는 건가? 본체 아래에는 전용 팜레스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블랙위도우 위니 무선 버전까지 출시를 했는데 헌트맨 시리즈는 아직 모두 유선 제품이에요. 분리가 불가능한 아주 두꺼운 패브릭으로 마감한 USB 케이블이 두 개가 보입니다. 하나는 USB-C 타입이고 하나는 USB-A 타입입니다. 우측에 있는 USB-A 3.0 포트에 연결되는 케이블이 이 USB-A 케이블이에요. USB-C 케이블만 PC에 연결해도 동작이나 RGB LED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제품 디자인의 가장 큰 차별점은 옆모습이죠. 이렇게 LED가 둘러져 있는 제품은 헌트맨 엘리트 때부터 플래그십에만 있는 것으로 이 LED 때문에라도 이 제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키보드가 굉장히 웅장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팜레스트까지 LED가 들어오는 1차감은 하... 게이머들에겐 참을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자석으로 붙는 구조라 바닥에서 밀리거나 이탈하지 않게 잘 잡아줍니다. 요즘같이 좀 더운 날씨에 오래 쓰기에는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LED 라인이 굉장히 멋지긴 한데 그만큼 높이가 남다르게 높은 편입니다. 처음에 쓸 때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른쪽 상단에는 멀티미디어 키와 볼륨 다이얼이 있는데 블랙위도 V3와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제품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블랙위도 V3는 볼륨 다이얼이 굉장히 부드럽고 감도가 좋았는데 헌트맨 V2 아날로그는 같은 부품인데도 QC의 문제인지 상당히 돌리는 느낌이 별로예요. 키캡은 PBT 키캡으로 무광에 살짝 거친 느낌이 타이핑할 때도 손에 잘 붙는 느낌입니다. 레이저 각인도 잘 돼 있어서 RGB LED도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지문이나 유분도 잘 묻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하는 키캡이에요. 중요한 건 키감이겠죠. 누르면 걸리는 느낌 없이 쑥쑥 들어가는 리니어한 키감인데 예전 헌츠맨 토너먼트 1세대 레드 옵티컬 스위치와 유사한 느낌이 들어요. 소음은 헌츠맨 토너먼트 1세대 레드 옵티컬 스위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작은 편은 아니에요. 조금 다른 거는 키압이 45g이었던 레드 옵티컬 스위치와는 다르게 키압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스펙상으로는 키압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은 못했지만 50g에서 55g 정도로 기존의 레이저 옵티컬 스위치들 보다는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키압이 조금 더 높은 거는 이 키보드만의 세 가지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입력 지점을 1.5mm에서 3.6mm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누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깊게 누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레이저 시냅스를 통해서 이 입력 지점을 취향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눌리는 깊이를 게이지로 표시해서 어느 정도 눌리는지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값을 커스텀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입력이 종료되는 지점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값을 3.6mm로 지정하면 정말 키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콘솔 기기의 조이스틱처럼 WASD 방향을 360도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레이저 시냅스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특정 앱을 동작시킬 때만 동작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콘솔 게임을 많이 해본 적도 없고 콘솔 머신들을 많이 다뤄본 적이 없는지라 그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느낌을 모르니까 이게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조차도 제가 모르고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부족한 장비와 부족한 저의 경험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키를 누르는 깊이에 따라서 두 개의 키처럼 동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틀그라운드에서 살짝 누르면 걷고 꾹 누르면 달리기 하는 기능 등으로 커스텀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게 앱마다 따로 막 설정이 되거나 이러진 않아서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오히려 좀 더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레이저 시냅스 없이 프로파일에 저장되는 값이 있고 레이저 시냅스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동작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지금 현재 레이저 시냅스가 반드시 있어야지 동작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의 특징을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 키감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전의 레이저 키보드들에 비해서는 저는 훨씬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받은 제품도 볼륨 다이어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지만 이전 제품들에 비해서 스테빌라이저나 철심 소리 이런 부분들에서는 훨씬 개선된 느낌이었어요. 전반적으로 키가 걸리는 느낌 없이 깔끔하게 눌리고 레이저 키보드들이 대체적으로 가벼운 편이라서 약간의 통울림이나 철심 소리들이 거슬리는 제품들이 꽤 있었거든요. 헌치맨 V2 아날로그는 키감으로서는 제가 느낄 때는 아주 정갈한 느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35만원씩이나 하는 키보드인 만큼 화려한 디자인, LED,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정갈한 키감까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요. 특히 헌치맨 엘리트 리니어를 쓰시던 분들이라면 확실히 좀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저라는 브랜드의 독보적인 캐릭터와 게임에 최적화된 부가 기능들이 다양한 게이머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 제품을 출시하는 모습이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헌치맨 시리즈도 무선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